야, 안 매워한다. 아, 그러게. 일단 햄버거 먹어봐, 햄버거. 햄버거 어떤데? 맛있어. 이거 햄버거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. 아, 먹고 싶은데 갯수가 한 번 잘라. 그럼 이분한테 일단 하나 드리고 나머지 우리 잘라. 괜찮대? 이거 눌러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먹어봐. 난 이거 먹어봐. 너까지 그래? 저는 햄버거. 아, 진짜 맛있다니까. 너무 맛있게 생겼어. 그거 좀 힘들텐데. 내가 이거 먹으면 쉽지 않을 거야. 내가 이거 먹으면. 어때요, 피터? 맛있어? 아니요, 너무. 괜찮죠? 득컵해서 너무 좋아. 맛있어요? 응. 이거 다 맛있대. 이거 진짜 맛있어. 응. 알았어, 먹어볼게요. 간다. 진짜빵. 아, 이게 쌩이야, 너무. 근데 갓게야? 아, 왜요? 양파가 너무 많아? 아니요, 안 매워. 하나도 안 매워. месте 깔다. 아, 양파 맵다. 이제 너무 맵다. 우와. 깔 때부터 매웠어요, 자른도. 이렇게 먹으면 이게 더 나아 어 이게 더 나아 진짜 내가 만든 게 맛있어 야 고시 뿌리지 마 진짜 너가 문제가 아니라 양파가 야 고시 뿌리지 마 진짜 고시 뿌리지 마 아 배부르다 그래 그래 배불러 잘했어 다다다